그리고 지금 다시 가려야한다 왜 이렇게 지내셨나요? 이럴거 보면 나무가 딱 흔하다 얘랑 저 뒤에 있는 나무들이 다 한 그루야 위에 연결돼요? 얘네가 위에서 가지를 뻗어서 이게 뿌리가 되어서 다시 가지를 뻗어 너무 멋있다 너처럼 너처럼 오늘은 늦은 막하게 일어나서 아점으로 분식을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긴 한데 난 언제 이런 여보 토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로망이야? 그냥 이런 조그만한 스포츠카 하나 갖고 아 이 차가 로망은 아니지 아 이 차가 로망은 아닌데 재밌는 것만 그냥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렌트하면 탈 수 있겠지? 거기다 저기 있다 빨리 때려가다 알박 김밥 쫄면은 소스가 밑에 숨어있어갖고 넙국이 제육떡볶이 처음 보는 제육떡볶이인데 어 비주얼 좋은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조이는 안 움직여? 먹을 때 움직인 거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래? 그냥 여보가 찬양하는 거 듣거나 내가 뭔가 성장했고 기도하거나 이럴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 그래서 막 혼자 묵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움직였는데 어제 하와이에서 어느 민족이 부족이었지? 약간 아카펠라로 부르는 노래 잘하는 부도 있었잖아 근데 그중에서 요거 목소리랑 비슷한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찾아서 들으려고 했을 때 막 움직였어 신기하다 생각을 많이 해야겠네 그리고 막 움직이로 막 걷다가 쉬면 그때 좀 움직여 생각해야 되니까 방탈출하러 가야겠다 태교를 위해서 지나가겠다 nope 여보 미끄럽듯 하고 가야돼 아 진짜? 어 들어가 마셨지? 아 그래서 보내는 게 힘들다 오 재밌겠다 네 안녕 안녕 내 눈 안녕 무서워 아이고 복잡해 성공적으로 두 번이나 탈출했어 오늘 이제 바퀴벌레를 만날 시간이야 안녕 바퀴벌레 여기 없네 여기 있니 어 새끼바퀴다 바퀴벌레 새끼 야 꺼져 바퀴봤지 어 이거보다 더 큰거 있었는데 맞아요 꺼져 여러분 하와이 렌트카에는 바퀴벌레가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랬을텐데 여기에 벌레가 많은거 같아 어 꽉꽉 채워서 빨리빨리 공부해 이게 낭비 없이 꽉꽉 채워야지 이건 좋은 진주야 여보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 하하하 행복하단 소리죠 주문한 비빔밥이랑 미역국이 나왔는데 미역국은 미역국 같아요 근데 비빔밥이 이게 비빔밥이야 신기하네 야채 어디 야채 어디 밥에다가 버터랑 뭐 마늘 이런거 새워넣고 한건데 이걸 비빔밥이라고 부르면 안되지 버터밥이라고 해야지 초토화 예 이것이 로코모코라는 하와이 음식이고 여보꺼 비주얼좀 좋다 네 땡큐 여기가 사진 핫스파이시구나 그냥 그런거구나 기념품샵같은 느낌 얘는 의외로 후드투를 팔아 관광객들 입을거 같으니까 응 여기서는 기파를 입은 사람이 없잖아 응 이게 파인애플인가구 응 위에 난게 저 파인애플이야 응 얘는 왜 빨개 응 빨간 파인애플이 있나 저 앞에 이렇게 자라는구나 응 응 으응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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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좀 신기한게 한국에는 황토옥이 있는건 아는데 나 파인애플이 황토옥에서 자라는건 처음 보네 위치 브로키아닌 진짜 짜증나 이럴 땐다 여기가 유명하니까 파킹페이를 갔나 봐 잘 됐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달러 파킹페이예요? 어디서 왔어? 아라스카 아라스카? 오!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가 좋은 킹크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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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대단하다 사람 기분 좋게 해서 이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분이 거지같이 안좋았는데 말을 막 구슬려주니까 또 쉬운 인간이 기분이 괜찮아졌네 아이씨 아 이 사람도 무슨 캐시온이야 진짜 다 몰라 말 그만해야지 계속 말해봤자 내 이미지만 깎일 것 같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먹을 거야? 갈릭 슈림프 엑스트라 슈림프 해가지고 얼마죠? 19불? 우와 히트수 왔어요 히트수 왔어요 진이 뭐 진? 진이야 진이야 로버털리도 있고요 홍진경? 홍진경? 홍진경이야 영이야 영이야 우와 우한도전 주다 누구일까? 네 네 고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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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너무 너무 좋아 삐이 포도기 포도기 이쁘다. 아이고 잘했어요. 이쁘다. 아이고 island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여기 실고기들도 있고 실고기들이 돌고 있고 와 첫인프레션은 하나우바베베이 보다 혼라운데 우리가 보면은 돌로 이렇게 쫙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파도가 아예 못 들어오니까 물속에서 모래 알갱이가 안 떠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너 훨씬 잘 보이고 왜 이렇게 물이 얕어 여기 근데? 손에 물속에서 골고기 고기를 끌고 공폐가 안 떠오르는 것 같아 골고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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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아직도 안되네 슬슬 짜증나네요 지금 1시간이 넘는데 엘리베이터는 안되고 우린 24층이 있고 짐가방은 4개가 있고 호스트는 대답도 안하고 여행 마지막이 좀 짜증나게 굴러가고 있네요 갇혀버렸네? 박스 안에? 방탈출 해야돼요 방탈출! 방탈출? 방탈출! 빨리 히트 찾아!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요? 여보? 이제 힌트가 아닐까? 이거 힌트 잡아 마지막 인프레션 개똥같이 만들고 가네 이런게 추억이야 추억은 무슨? 나중에 안될지 이러한 통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추억이 좋겠다 긍정적이어서 아휴 아휴 드디어 탈출! 탈출했다 쓰레기 버리고 키 리턴하고 바람처럼 사라져야지 아휴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은 사실상 끝났고 이제 알래스카 돌아가기 전에 먹고 싶었던거 장보고 싶었던거 뭐 이런거를 사서 비행기 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이제 좀 숙련 돼가지고 거침없이 손 담는데 다 먹었는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흫 형이 웃겨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들어갔는데 이거 하와이에 방탄출로 온 사람들 같잖아 저 마지막 말에 넘어갔어 너무 잘했다고? 우리가 방금 한게 두 번째로 어려운거였는데 저희가 힌츠 3개만 쓰고 깼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스, 제일 어려운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아 유튜브 영상이 좀 기억에 남으라고 찍는 건데 방탈출 밖에 영상이 없을 것 같아 완전 좋은 추억인데? 그래? 으재미있다 그리고 이거 보여줘야지 어 다시 오 이거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서 써가지고 아까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행 도와주시는 분이 본인이 한국 사람 혼혈이래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해주고 싶어갖고 구글 트랜슬레이터 근데 저장되면 뭐를 할 목숨을 말하는 거니까? 세이브트 아 네 세이브트 시카보를 구했다고 세이브트 저장되면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나 저장되면 나 지금 봤는데 나도 아니 그 방탈출하는 내용이 이렇게 막 테러리스트들이 막 핵무기를 이용해서 도시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막은 거거든요 시카고를 구한 거예요 세이브트가 저장되면 아유 발을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응 아 이유 저기 진짜 어렵네 이거 분명히 그 남전 신원 가지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아닐 것 같아 독실부에 꽂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 카드 다 챙겼어 마리야? 어 맛있어? 허허허허 3년 어디? 예에에에에에에! 3년 치유!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카드 만들었어요 저거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그리고 몇가지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거 같아요 마홀로우가 이 마홀로우가 이 게임을 위해 꼭 돌아가세요 꼭 돌아가세요 마지막 게임이 있었어요 30초 정도? 까만 옷 입어서 강압성을 지대로 하고 계시죠 그늘로 걸어 그늘로 내가 앵커리지 도착하면은 거긴 아직도 날씨가 서늘하니까 그거 생각해서 긴 청바지 입었는데 나도 양말도 신었는데 실수였나? 녹아버렸네 바다거북 우와 그냥 쉴려고 앉아있었는데 이야 바다거북이 있구나 어디갔냐 얼마나 깨끗하면 바다거북이 거북이 보라고 거북이 해변에 갔는데도 못 봤는데 어디 가버렸네 봤네 거북이 보게? 사람들 알래스카 한번 곰 보고 싶어서 미치는 것처럼 우리도 거북이 보고 싶었는데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스노클링 하는 것도 좋았고 스노클링 하는 것도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다 그늘에 앉아서 바다 구경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 하와이 사람도 인정 그거는 다른 여행지랑은 조금 다른 좋은 점이라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일단 여행 전체적으로 괜찮았어 카드 명세서를 받기 전까지 좋은 여행 같아 이제 쓴 돈을 메꿀 때가 이제 아 왜 그랬을까 왜 방탈출을 다섯 개나 했을까 여보가 방탈출 몇 개 하는 거 좀 놀라긴 했어 재미있었어 지금 다른 여행을 받은 것 같고 그는 아주 많아 현당은 없어서 약한 정리를 보면 네 쫌중하게 확인하신다고 생각해 아무튼 만약 미국에서 올라가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싶다면 아 진짜? 근데 우리 나마스카라에 가고 싶어? 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야 안돼 안돼 살아나 연급 조치를 해야겠어요 깻잎스 컴온 쌍추스 컴온 주Вы ός нет г 5 их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